빈예서,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작은 공주로 떠오르고 있는 그녀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귀한 보석처럼 주목받고 있습니다. TV 조선의 압력과 일부 한국 베테랑 가수들의 악의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빈예서는 강하게 이겨내며 올해 4월과 5월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음악 전문가들은 빈예서가 6월부터 연말까지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이며 대형광고 회사의 관심과 유명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빈예서의 경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 중 하나는 JYP 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 계약과 그녀의 미우새 출연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빈예서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소문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빈예서의 경력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빈예서가 미우새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급상승시켰다고 합니다. SBS는 빈예서의 인기 덕분에 미우새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빈예서의 함께한 에피소드는 이번 주말 방송될 예정입니다. 빈예서 매니저는 촬영이 끝난 후 빈예서를 집으로 데려와 저녁 식사와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 관계자는 빈예서의 하루종일 열심히 녹음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음 시간이 길어 모두들 피곤했지만 빈예서는 항상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빈예서는 처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공개했습니다. 집사진이 공개되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좁은 침실만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빈예서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빈예서와 가족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빈예서는 사실 음악방송에 많이 출연하지만 받는 보수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예서는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할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많이 힘들지만 여전히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예서의 이야기에 스튜디오에 있던 어머니들은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들은 빈예서의 좋은 아이이며 효자라고